진짜 천시간 하셨어요?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진짜 0.7시간이? 네 같이 미드방 연습하려고 연습하고 왔어요 아 0.7시간 아니구만! 유미 가능? 유미 오케이? 아 뭐야? 똑같은 유미인데? 후 죽었네? 천시간이시라고 했는데 이상하다? 사실 도전자라고 하면 챔피언이 더 쎄야 하는데 도전하시는 분들이 더 쎄서 야 수혁이 이거 아까부터 하니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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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